이제 4점짜리 문항 좀 보시죠 3점짜리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체크해서 공부하시고 4점짜리를 보시면 9번은 넓이로 풀면 되는 거고 6분의 공식으로 10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gx을 빨리 그려 gx을 그리려면 g'x를 통해서 6의 x-1의 x-2까지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고 그 다음에 지금 gfx의 최소값이니까 이 겉함수에 대한 극소값 정도를 조사를 해보시고 여기가 2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가시면 비율성 여기 극소, 대칭점, 극대, 다시 만난 점 그러니까 여기가 1대1대1이니까 2분의 1씩이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네 얘는 2분의 1,2가 될 텐데 그럼 이런 값들 주목하시면서 g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그릴 건데 f는 fx가 지금 x 플러스 1에 제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k 마이너스 1인데 문제를 보시면 10번 문제가 k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좋아요 내려가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 합성된 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2가 돼야 되고 또 k도 최소값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본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던 축을 돌려서 그리는 걸 그려보세요 겉함수는 제대로 그려요 여기가 x, y 이렇게 했을 때 겉함수 g는 제대로 그립니다 그럼 0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지금 2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 여기가 지금 2 여기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라고 이쪽에는 여기가 지금 뭐야? y이고 여기가 뭐야? x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축은 여기가 있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쳐요 여기가 지금 k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뒤집어서 그리는 거 리본했어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얘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갔을 때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얘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 여긴 돼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최소값 2를 갖죠 그쵸? 근데 얘가 더 이쪽으로 가야지 k가 최소값이 되거든? 그럼 더 보내볼게 더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 얘가 여기까지 왔다 가죠? 그래도 최소값 2가 됐잖아 그럼 더 보내 더 보내 근데 더 보내는데 여기를 왜 체크해 놨냐면 여기까지 갔다 고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오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가 되니까 2보다 작은 최소값이 생겨 그럼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게 안 맞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건 어디까지야? 그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2가 맞죠? 그 다음에 k도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k-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돼서 k는 쉽게 2분의 3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본에서 배웠던 축 돌려서 합성하면서 빨리 그리기 이걸 실행을 한다면 5번이라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을 푸시면 좋습니다 11번은요 저희가 늘 얘기했던 거 기울기 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면 45도 45도면 1대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를 잘 보여주는 게 또 여기 2루트 2 그 다음 미지수는 최소한으로 잡아주세요 그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이 길이가 8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k고요 이 k는 문제에서 중간이니까 써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루트라고 그랬는데 얘가 여기가 45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45도니까 얘가 2루트 2면 얘가 2야 이 길이가 2라고 그럼 여기 좌표를 새로운 걸로 잡을 필요가 없이 k에서 두 칸 뒤로 간 k-2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 길이도 2야 여기도 2야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는 잘라서 여기가 6 이 길이는 2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 아니 그러면 벌써 뭐는 나왔어? 이 넓이는 나왔어요 우리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나왔어요 얼마? 2하고 8 곱해서 2로 나누니까 여기가 8이고 벌써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6이라고 우리가 발견을 해내면 이 좌표와 이 좌표의 y 좌표의 차이가 6이고 이건 하나의 함수 안에 있잖아 그럼 끝났네 그럼 k-를 여기다 대입해서 얼마야? 2에 k-3 플러스 1에다가 여기서 6칸 위로 올리니까 6칸 위로 올리니까 얼마? k를 여기다 대입한 얼마? 2에 k-1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넘어오면 얘는 얼마냐면 k-3이라고 하면 곱하기 4고 얘가 넘어오면 3 곱하기 2에 k-3이 6이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럼 k는 4가 되고 됐네 4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냐면 2야 얘는 얼마야? 얘는 2, 집어넣으면 3 얘가 2,3이면 얘는 4,3에서 속한 데가 왔으니까 1 4,1이면 여기다 4 넣으면 여기가 1 나와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2 a는 2 그쵸? 그럼 a가 2면 얘가 3일 때가 0이죠? log2에 1이니까 얘는 3, 얼마야? 3,0 됐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야 여기 넓이야 여기 넓이인데 얘가 3,0이고 4,1이래? 엄마? 그럼 얘는 또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가 직각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2루트 2라며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도 나누네 그럼 지워지니까 2네 답은 10 이렇게 진짜 간단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나오면 항상 기울기에 대해서 주의하자 기울기가 3이면 한 칸에 3 칸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길이가 같다 1대 1대 루트 2 2대 1대 루트 4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우리 리버에서 아주 많이 강조했던 부분 그만 따라오셨으면 10번의 문제도 11번의 문제도 가볍게 답을 10이라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번이요 1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했던 거 약불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것들을 막아줘야 수렴한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fx를 일단 그려보시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3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a입니다 그래서 0, 1, 2, 3으로 해서 그려보면 봐봐 얘가 1하고 3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2 이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보다 큰 부분 그려야 되는데 0과 a인데 a가 2보다 크대요 a가 2보다 크대요 그럼 이 정도 그냥 a 잡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a야 그럼 얘는 어디서 끊어졌어? 2에서 끊어졌는데 불연속이지만 함수과 좌약한 우극한 인 불연속이니까 약불이죠 우리가 했던 그럼 2 2에서는 끊어진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hx를 보는 거야 hx를 보면 hx는 두 번 볼 수 있겠다 fx분의 gx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곱의 연속성 쓰려면 gx 곱하기 fx분의 1 그럼 gx는 뭐냐면 gx는 3차 함수야 최고차 함수가 1이고 그럼 gx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얘는 연속함수잖아요 3차 함수니까 근데 지금 f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고 역수체에도 어쨌든 2에서 불연속이죠 약불이죠 그럼 얘가 막아줘야죠 우리 맨날 했던 거 그럼 얼마?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그럼 인수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럼 이 역할은 좀 됐고 곱의 연속성을 써먹었고 여러 개를 섞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면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이건데 그래서 우린 2는 한 거고 지금 그죠? a도 2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hx가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거든 그러면 1이 아니니까 얘는 1 근처에서는 극한값으로 구할 건데 1 근처를 보면 1을 보면 얘잖아요 그럼 얘가 밑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hx가 x-1에 x-3이 되고 여기에 gx인데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돼? 극한값이니까 limit x가 1로 보내야 돼 그럼 분모가 0이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려면 수렴을 해서 함수값이랑 같아 연속이니까 그럼 얘도 뭘 갖고 있어야 돼? 얘를 갖고 있어야 되죠 얘를 지워줘야지 수렴하겠죠 분모형 되니까 분자형 되니까 그럼 얘는 x-1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쓰면 이번에는 요쪽 그죠? 요쪽 2보다 큰 쪽에 요걸 들고 와서 a 근처를 보면 여기는 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a에 또 gx 근데 이건 또 이번에는 a로 보낼 거 아니야 그죠? 극한값 그럼 또 분모형 되죠 그럼 얘는 또 들고 있어요 다 나오네 이렇게 gx값이 다 남았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h1과 ha랑 같다 요것만 쓰면 돼 돼? 그럼 h1은 뭐랑? 극한값이랑 똑같죠? 그러면 연속이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쓰세요 1 근처를 그럼 요거죠? 요건데 x-1 x-3인데 이걸로 gx 나눌 거니까 x-1은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x-3하고 뭐만 남아? x-2에 x-a 남고 요 값이 연속이니까 얘가 h1하고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보낼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요걸 갖고 와야 돼 요거를 요걸 갖고 와서 밑에다 쓰고 여기를 하면 얘가 약분 되죠 남은 게 여긴 마이너스 x만 남고 그 다음 우에는 x-2하고 x-1이 남겠네 돼? 얘가 지금 ha고 연속이니까 이것이 또 둘이 같다는 게 나아버지죠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집어두세요 이제는 요 안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에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요건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이거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고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죠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돼? a는 2보다 큰 거였으니까 1은 아니죠? 그럼 요거 약분 가능하죠 약분을 할 때 요거 마이너스 얘한테 주면 얘는 1 빼기 a가 되니까 1 빼기 a는 얘랑 지우고요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a는 얼마야 2a 빼기 4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오니 넘어가서 4가 나오죠 얘는 이제 4가 나왔네요 뭐 구하는 거야? h1 더하기 h3을 구하는 거죠 h1 더하기 h3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요게 지금 h1이에요 h1 h1은 a가 지금 4가 나와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h 얼마야? 다음은 h3을 구하랬죠 h3이면 h3 h3은 지금 f3 분의 g3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그럼 f3은 어디 있어요? f3은 3일 때니까 2보다 큰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a가 지금 우리가 아까 4가 나왔으니까 3의 답변 마이너스 1이죠 분의 g3은 g3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 3 넣으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여기는 얼마야? 9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6분의 13이 나오겠네 답은 3번 이렇게 됐죠 우리가 많이 했던 약불하고 그 다음에 인수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이용하시면 12번인데 나이스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요 13번이요 요거 등차수열 합 원점을 지나 2차함수 요거 했잖아 그래서 케이스 보면 절대값 꺾어야 돼 s의 절대값 있으니까 초항은 1이고 초항은 양수고 그럼 여기는 양수 주고 그럼 이렇게는 아닐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원점을 지나 2차함수 이렇게 가게 되면 3, 6 요런 것들이 절대값 쪽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무조건 요 그래프인데 최골창계에서 음수로 요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1이 있는 거고 초항이 s1이 a1이니까 그 다음에 3하고 6하고 같아야 돼 절대값적으로 그러면 절대값 꺾을 표어도 없이 그냥 여기에 여기가 3이 있고 여기에 6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간 부분에 요 한참 이후 부분에 얼마가 있으면 돼 11이 있어서 11이 이렇게 꺾여 올라오면서 얘네보다 3 큰 거 얘네보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기 부분에 요 높이보다 3 큰 거 짠짠짠 요기 부분보다 이렇게 3이 더 큰 여기에 이제 11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11이 들어가면 돼 요 케이스를 하나 잡아내면 되고 요게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3이 이렇게 있고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데 3이 있는데 이제 6이 이쪽에서 같은 게 아니라 얘가 절대값으로 꺾어 올라왔을 때도 같은 거지 여기가 지금 6인 거야 여기가 6 그 다음에 더 가서 여기서 여기가 11 11이어서 여기 높이보다 여기가 요 길이가 3이 되는 11이 요 밑에다가 꺾여 올라온 요 케이스 그 다음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있는데 이번엔 3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어요 3이 3이 이쪽에 있어요 3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오면서 얘가 얼마야 얘가 좀 6이고 얘가 6이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여기 있었겠죠 꺾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긴 11 여기보다 또 여기 3 차이 나는 요렇게 여기 11이 여기 있었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3이고 6이면 요쪽이기 때문에 3하고 6 S3의 절대가 S 6의 절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가 전부예요 이제부터 식을 잡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잡아주면 얘는 뭐야 얘는 Y는 A 주고 여긴 0이고 여기는 3, 6 더하면 9죠 그럼 여긴 0이면 여긴 9여야죠 무조건 그럼 하나 나왔으니까 더 좋죠 X-9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뭐하고 뭐하고 높이가 똑같다 3 차이가 난다 11을 대입한 것이 여기하고 3 차이가 나는 거니까 11을 넣으세요 그럼 11을 여기다 넣으면 11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예요 11하고 11이니까 22A인데 얘는 음이니까 꺾여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주고 여기서 얼마 뺀 게 3을 뺀 게 어느 높이 여기 높이 6이나 3을 대입한 높이 그럼 3을 넣을게 3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18A 이렇게 네 그럼 A값 바로 나왔죠 네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4A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마이너스 돼 이때 여러분들 초항 구하는 거니까 초항은 S1이나 2원이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하면 6이 되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답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답을 내려고 하면 얘네들은 식은 여긴 0인데 여긴 몰라요 최고차항도 모르고 얘도 0이고 여긴 몰라요 최고차항은 모르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잡았냐면 Y는 A의 X에 X 마이너스 B로 잡을 거야 이 A하고 다른 거고 다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을 대입한 거랑 누구랑 6을 대입한 거를 꺾은 거랑 같아야 돼 여기도 3을 대입한 거랑 6을 대입한 거랑 꺾은 거랑 같은 거니까 식이 동일해 그 다음에 6을 대입한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을 대입한 것이 여기 있으면 꺾였을 때 3 차이가 나면 밑에서는 여기가 3이지 그럼 얘도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1이면 여기니까 여기 차이가 또 3이지 그럼 얘는 케이스만 달라 보이는데 식으로는 똑같아요 한 번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계산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랑 3을 대입한 거 3A에 3 마이너스 B가 6을 대입한 건 밑에 있죠 6을 대입한 건 밑에 있죠 6을 대입한 거에는 음을 취해줘야 되시죠 6A에 얼마야 6 마이너스 B 여기 된 거 이걸 식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그냥 꺾지 말고 6을 대입한 것보다 11을 대입한 것이 3칸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6을 대입한 것이 얼마야 6A에 6 마이너스 B인데 여기서 3칸 내려간 것이 얼마를 대입한 거다 11을 대입한 거다 이것도 똑같고 11을 대입하면 얼마야 11A에 11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맞죠 이거 풀면 AB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는 A는 지금 0은 아니니까 약분을 하면 약분하고 3까지 약분을 하면 여기는 3 마이너스 B가 3 마이너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배에 6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는 2B니까 넘어오면 3B는 15 B는 5가 나오겠네 B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냐면 6A 그 다음에 빼기 3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66A 그쵸 그럼 1로 넘어오면 얼마야 60A가 마이너스 3 60A가 마이너스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되겠네 맞죠 60A는 60분의 3이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다시 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0분의 1에 1 집어넣고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5분의 1이네 이거 두 개 더하면 정답 대행 5분의 31 이렇게 나이스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거 13번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우리 일본 공부에서 등차절의 합 여러분들 원점 진환 2차 함수 절대값 개념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늘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거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 1번이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이 여러분들 가장 이슈가 됐던 문화이고 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ㄱ을 보시면 ㄱ을 보시면 k는 0일 때 fx 더하기 gx는 0이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ㄱ은 fx 더하기 gx는 0 이걸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부터 하라고 왜냐하면 ㄱ는 0이 돼 있다고 항상 ㄴ을 보시면 얘는 fx 빼기 gx는 0이에요 이걸 하시는 거고 그 다음 ㄷ은 이게 중요한데 fx의 절대값이 gx 이거잖아 돼? 이거 여러분들 설명해 줬잖아 이거 개념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떤 거야? 이거 구별하라고 그랬지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다 얘는 여러분들 쉽게 a는 뭘로 풀어요? 뿔마 b로 풀잖아 근데 여기에 여기 앞에만 있다 절대값이 이렇게만 있다고 쳐 절대값이 없어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a는 뿔마 b야? 얘네들이 완전 똑같은 거야? 아니지 얘가 b는 절대값이 없잖아 근데 여긴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이 b는 이 절대값인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은 언제나 0 이상이니까 얘는 뭐냐면 1번 b는 뭐야? 0 이상인 거고 아니 b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음주가 돼 돼 절대값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가 절대값이 없는데 얘가 절대값이잖아 얘랑 똑같은 거면 얘는 0 이상이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0 이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b는 뿔마 b죠 b는 뿔마 a 그럼 결국 얘는 a는 뿔마 b 분명히 차이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잖아 이건 1번 2번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이거 우리 개념 중에 정확하게 얘기해드렸잖아 돼? 그러면 이제 ㄷ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gx는 일단 뭐인 범위에서 0 이상인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gx는 뿔마 fx 그럼 얘가 뿔마 fx면 봐봐 이 뿔마 fx면 이게 ㄱ, ㄴ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gx는 fx다 그럼 넘기면 얼마야? 뿌릴 때 봐봐 fx 빼기 gx가 얼마야? 얘가 0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얘를 1로 넘겨요 그럼 얘는 fx 더하기 gx는 0인 거죠 그쵸? 이걸 이제 써놓으면 써놓으면 fx 플러스 gx가 0인 거 이거 이거거나 아니면 얘는 뭐야? 또는 이거 b 또는 마이너스 b 그럼 여기는 fx 빼기 gx는 0 이러면 딱 문제 구조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ㄱ, ㄴ에서 했던 거를 ㄷ에서 그대로 하는데 ㄷ에서는 이거 처리하면 되죠 범위 제한이 있겠죠 그러면 gx가 이거니까 얘가 0 이상이면 x제곱이 1 이상인 거니까 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쓰면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x가 1 이상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만 보겠다 이 부분에서 이거 두 개를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4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히 풀 수 있어요 ㄱ번은 k가 0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됐고 fx하고 gx하고 더해 더한 다음에 k를 넘겨 그러면 x의 3제곱 그 다음에 더해 2x의 제곱 그 다음 더해 4는 얼마야? kx 이게 뭘 푸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ㄷ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ㄱ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ㄴ에서 나오는 거는 fx 빼기 gx니까 빼세요 그럼 얘는 뭐냐면 x의 3제곱 항상 이 kx 넘기라는 얘기 했잖아 이거면 k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kx는 기울기 주정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 내가 수능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3월에 나왔네 또 김빠지게 또 뭐 좋지 뭐 그럼 다음에 이것도 빼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kx 이게 지금 이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는 건데 이때 뭐 하는 거야 범위는 이 제안에서 하는 게 ㄷ이고 돼 여기까지 세팅해놓고 기억하세요 기억은 이거 하려고 했더니 k가 얼마래? 0이래 k가 0이래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얘는 0이야 그럼 얘는 실근을 하나밖에 안 갔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기억은 x의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4가 0인 걸 확인하는 거고 이 함수를 미분해 보면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4x죠 그럼 3의 x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4고 이 그래프는 ㄷ에서 쓸 건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어딘가 지나가는데 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이 값을 봐야죠 여기 어딘지를 봐야죠 그럼 0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 0, 0 대입해 보면 4잖아요 여기 4잖아요 그럼 x축은 어디에 지나가? 1로 지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해는 한 개다 오직 하나의 실현을 갖는다라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이 그래프 좀 이따 다시 또 재활용할게요 그 다음에 ㄴ은 이거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얘는 이걸 또 미분하세요 얘를 또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번에는 여기 x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여기가 0이고 얘는 여기가 3분의 4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 얘는 0이어서 끝났지만 얘는 kx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여기는 여기서 0 넣었을 땐 8이고 8이고 여기가 8이고 그럼 이렇게 여기가 8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값은 조사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kx는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 뭐 할 때 접할 때 두 점 이렇게 들어가면 3개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서로 단실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데 그럼 접해야죠 접하는 거 찾자 그럼 여기는 t, 여기다 대입하면 t의 3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죠 그러면 원점하고 있는 기울기가 미분계수 그러면 t의 3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을 t로 나눈 것이 이거 미분하면 되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t가 2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허그인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8, 16에 여기 8 그럼 2, 8이 되네 2, 8이면 이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원점 지나는 기울기가 4죠 그러니까 k는 4죠 k가 4라는 ㄴ 맞죠 ㄱ과 ㄴ 맞네요 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선 이걸 이제 같이 그려 같이 그릴게 이거를 여기다 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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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범위 체크하면서 좀 갑시다 지금 우리 이 그래프도 그려야 돼 이거 그려야 돼 이건 이거야 이거 그려야 돼 이거는 지금 이거야 이거 두 개 그릴 건데 이거 두 개 그릴 건데 1하고 마이너스 1 여기만 그려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다 살짝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얼마니? 얘는 지금 얘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 번 넣어봐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5네 그럼 얘는 1, 5네 그렇죠? 아, 마이너스 1, 5네 그 다음에 여긴 또 1 1은 여기죠? 1 그럼 1을 집어넣을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7이네 그럼 1, 7은 한참이구나 여기, 여기 정도 되겠네 1, 7 이렇게 여기가 1, 7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봐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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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그릴 거야 범위 더 그럼 여기는 또 여기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그려야 돼 마이너스 1과 1 그려야 돼 마이너스 1은 여기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여기가 3분의 4니까 비율성 잡으면 여기가 3분의 2니까 3분의 3 여기보다 더 내려갔겠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를 잡아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이번에는 이 함수는 이거야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5네 어? 똑같네? 교점이 되네 마이너스 1, 5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5고 아 교점이네 그렇지? 이렇게 되네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1일 때는 그럼 얘도 1,7이니 혹시? 여기가 1일 텐데 1이면 여기다 1 넣어봐 아 맞네 9에도 2 뺐으니까 7이네 여기네 1,7이 이렇게 딱 세팅해놨네 얘는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걸 그리세요 네,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5였어요 여기가 5였어요 5였다고 네, 이때 이 함수를 그리면 이 함수를 그리면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놈은 이 놈은 그냥 내려가죠 그냥 내려갑니다 교점이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돼 최고차항은 똑같아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은 1, 1이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은 1, 1, 얼마야? 1, 7이었어요 7 여기 1, 7 여기야 얘가 이렇게 돼서 얘는 흘러가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흘러가는 거였어 노란색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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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던 이 보라색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1, 7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3분의 4에서 올라가는 최고차항 개수는 1로 똑같고 이렇게 되는 그림 이렇게 된 거야 얘하고 이제 뭐하고 하는 거야 y는 kx하고 하는 거야 그쵸? 여기 kx하고 하는 거야 kx, kx 그럼 kx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음수다 k가 그럼 뭐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문제는 5점에서 만나는 k가 있냐 그럼 이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개 이렇게 기울기 양수로 주면 무조건 두 개예요 어딜 가도 기울기가 이렇게 가더라도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면서 다 만납니다 그럼 두 개는 무조건 확보했어 왼쪽은 두 개 확보했으니까 이쪽에서 세 개를 확보해야 돼 조금 봐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여기 접하면 몇 개야 하나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둘 그럼 우리가 세 개라고 예상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하나 가면서 여기에 접하고 둘 그 다음 접하면서 나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더 이상 안 만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하고 만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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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 개 이걸 찾는 거야 결국 접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접하는 걸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끝점이 이 끝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서 보면 이 끝점을 먼저 이어봐 여기 끝점이 이렇게 이어봐 물론 여기를 t로 잡고 다시 풀어도 되고 접점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여기 7이니까 여기 끝점이니까 여기를 잡아 그럼 얘는 1일 때 7이니까 얘는 7이거든 이 기울기는 7이거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노란색의 미분계수를 봐봐 노란색의 미분계수는 얘잖아 얘가 노란색이었다 얘는 지금 여기였잖아 여기 미분 해놓은 게 있다 여기다 얼마 넣어봐 여기다가 1을 넣어봐 놀랍죠 7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1,7에서 노란색하고 접해 그러면 대단한 이야기가 얘가 이렇게 가는 애였으니까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기울기가 여기 접성 기울기가 7이니까 얘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날 걸 기대했는데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곧 여기서 접한 지점과 같아 버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하나 노란색하고 이 보라색하고 겹쳐지면서 하나 가면서 그냥 얘랑 만나는 둘 아 그럼 다섯 개가 안 만들어 여기 세 개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더 키워 기울기를 그러면 이제는 이쪽이 아니고 그냥 얘하고 만나는 하나 저쪽으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더 줄여 줄이면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노란색하고 안 만나 접하는 게 여기니까 그럼 노란색하고 안 만나고 가는 거니까 둘 셋을 못 만들고 여기도 둘 여기도 둘 넘어가도 둘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제한 있는 상황에서 접하는 거를 T로 잡고 풀어도 여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을 조사해 봐도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섯 개가 되어있지 못한다는 것만 밝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 있었던 문항이고 또 준비가 돼 있었잖아 우리 이거 넘겨서 Kx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이 제일 중요했어 절대값 이거 Fx의 절대값은 Gx 이걸 Fx 꺾으려고 그러면 그리하기도 복잡한 그림을 그걸 꺾으려니까 더 힘들지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보시면 될 거 같아 답은 2번이었고요 15번은 미리 언급 드리면 이건 별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15번인데 작년 수능처럼 네모칸 메꾸는 걸로 내버려가지고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여기가 지금 뭐 나오는데 코스 사이머 업체로 이거 구하시고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긴 3분의 2파이고 여긴 3분의 파이니까 또 이 길이도 나오고 사이머 업체로 다 나와요 그냥 내도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네모칸으로 도와주고 있을까 더 쉽습니다 15번은 야 제가 15번을 안 푸는 경우가 있네요 해설 강의 때 15번 안 푸도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14번 했고요 14번 답은 2번이고요 15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은 마무리가 됐네요 네 단답형 20번 보겠습니다 20번부터 4점짜리인 거고요 이게 항상 초항부터 내려갈 거냐 7번째까지 갈 거냐 7번째에도 역사에서 초항을 구할 거냐인데 초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면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1과 2 사이라는 건 있고 1과 2 사이라는 건 어쨌든 양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초항부터 가는 것도 괜찮고요 거꾸로 가는 거 두 번 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는 초항부터 가면 A1은 그냥 A1이겠죠 그 다음에 A2인데 A2는 이게 A1이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그냥 2를 뺍니다 그럼 이제 A1에서 2를 빼는 건데 얘가 1과 2 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2를 뺐으면 얘는 음수예요 그럼 이제 A3로 갈 때는 여기에 적용을 받죠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음수였던 거를 마이너스 2배를 양수가 되니까 다시 양수가 돼서 이번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2를 빼는 거니까 2를 뺀다는 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하나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A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1과 2 사이였으니까 얘가 음수죠 그럼 음의 음이니까 얘는 양수죠 아니다 1보다 큰 거니까 여기가 양수 그럼 얘는 여기까지면 음수 얘가 음수니까 이제 A5는 음수니까 여기다 다시 또 마이너스 2를 해요 그럼 이제 4에 A1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가 또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죠 양수니까 이번엔 뭐 하냐면 2를 뺍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A1 이제 묶어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2를 빼면 6이 되겠네요 이제 다 왔네요 근데 A7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수라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갔으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얘가 음수였다면 얘가 음수였다면 A7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는데 A7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건 안되고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였어야 되고 양수라면 이제 2를 뺄 거니까 4A1 빼기 6에서 2를 뺀 것이 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A1은 8이 넘어가니까 7이죠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되려면 A1은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4분의 7은 4분의 6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4분의 7 답이네 답은 4분의 7이고 40배 곱하면 70이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꾸로 간다는 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좀 느리지만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이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꿔 놓자 그랬죠 이런 거 AN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이고 이때는 AN이 음수 그 다음에 AN이 얼마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뒤집어서 계산합니다 넘어가면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에다가 2를 넣어가는 거죠 이때는 AN이 0 이상인 거죠 이거를 쭉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가 일곱 번째 A의 일곱 번째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 아니지 첫 번째가 이 A1이 뭐가 돼야 돼 A1이 1과 2 사이가 돼야 돼 얘가 되는 걸 찾아볼게 그럼 가보자 좀 느리긴 한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지 뭐 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얘가 얘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음 여기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맞죠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이 앞에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곱 번째면 여섯 번째가 나와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여섯 번째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떴는데 2분의 1이 떴는데 2분의 1은 음수가 아니잖아요 앞에 걸 확인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얘를 확인하는 거지 얘는 2분의 1이면 음수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으면 1이 나오는데 1은 맞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들어가서 1이 되는 거죠 여긴 외길이 되고 1이 되고요 색깔을 항상 제가 수업시간에 두 가지를 색깔 두 개 들고 했잖아 요 길은 없고요 요 길은 없고 요 길만 있네요 요 길만 있어서 여긴 1이 되고 돼 그 다음에 이제 1을 여기다 넣을게 1을 넣으면 얘는 음수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요 길이 생겼네 요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3 괜찮죠 항상 확인하면서 봐야 돼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들어가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양수니까 여기선 길이 없고요 이 노란 길은 없고 주황색 길만 있죠 여기다 2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길이 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는 5가 되고 재미있어요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콘서트 다 왔잖아 세 둘 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 여기는 2를 더하면 2분의 7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가면 안 되죠 음수 떠야 되니까 여기는 외길로 이것만 내려가서 2 더해주면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7 재미있죠 돼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이긴 길이 없죠 여긴 또 외길이어서 여기다 2를 더해주면 4분의 5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7 여기는 2를 더해주면 2분의 11 2분의 1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는 2분의 5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길 없고 여길은 2 더하면 얼마야 어? 2 더하면 2분의 4은 마이너스다 맞지 마이너스는 길이 없네 아예 없네 아무 길도 없네 얘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는 9 됐죠 이제 내려오면서 이것만 찾은 거야 1하고 2 사이만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음수길은 필요 없고 여기다 2 더하면 이미 2를 더할 때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 버리죠 여기도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은 원래 없고 양수되니까 여기다 2 더하면 얼마야 2 더하면 4분의 8 더하면 4분의 1이니까 여기 안 맞고 얘는 또 그럼 2분의 11은 1로 오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가 가능은 한데 이 범위 안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더하면 또 역전이 여기도 안 맞고 그죠 여기는 양수되니까 안 되고 여기다 2 더하면 여기다 2 더하면 오 4분의 7 됐잖아요 4분의 7 똑같은 답이 나왔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4분의 7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필요 없고 여기다 2 더한 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여기는 양수되는 거 필요 없고 여기는 2 더해도 어차피 음수니까 필요 없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 상관없고 2 더하면 11이니까 넘어갔고 이거네요 여기 좀 느려도 거꾸로 가는 것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초항이 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초항이 아예 안 주고 하는 거는 초항을 k로 잡고 하면 갈래끼리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지만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 잘 풀 수 있겠죠 이렇게 20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70이 됩니다 네 21번입니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효평의 점에 ab가 오직 하나가 존재한다 점 a는 로그 함수 위에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이 점을 함수를 그냥 같이 옮기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수 함수 위에 있대요 지수 함수 위에 있대요 그러면 점을 가지 말고 함수 자체를 옮긴 다음에 이 옮긴 함수하고 그 다음 지수 함수하고 교점이 a,b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바로 대칭을 시키세요 그러면 여기 xy를 바꾸고 xy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x-k는 log2에 y 플러스 2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 y 더하기 2가 나오고 2 빼면 2에 x-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의 교점이 되죠 그러면 점을 옮기지 말고 함수를 자체를 옮겨 여기가 4에 x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거죠 이걸 만족하는게 한계 있다는거야 자 그럼 치환을 할 거니까 2에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2에 k제곱 분의 1에 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넘기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t제곱이 되고 4에 k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t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얘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는 0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 있어야 돼 얘도 이제 1대1 함수니까 얘도 하나 t 하나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수해로 있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판별시 그냥 때려받을텐데 왜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갑자기 아니 지금 양수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가 양수죠 얘도 양수잖아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가 양수가 되면서 축이 이쪽으로 잡히죠 축이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양수 쪽에서 한 점에서 되는 거니까 판별시 0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럼 근이 있다고 해서 판별시기 뭐 양수 판별시기 0이다 이렇게 쓰면 되니 이쪽에는 근이 없는데 실근분리가 꼭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두군의 합이 양수고 두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가든가 차라리 그거라도 확인을 해야 돼 무조건 판별을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이쪽 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직 하나가 됐다 그래서 판별시기 0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다 됐네요 문제는 그러면 여기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2의 k제곱분의 1의 제곱이 예 그러면 4 곱하면 16 곱하기 4의 k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2분의 1의 k제곱의 2니까 2에 얼마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이것이 2에 여기는 4 여기는 2k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k가 4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 k는 마이너스 1이네 돼 우리 a,b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a,b는 이 점이야 이 점 여기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보면 k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여기는 얼마야 4분의 1에 t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고 그럼 t는 4고 다시 다 나오죠 t가 4면 x는 2고 x는 2면 여기 교점은 2,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는 2고 k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3이니까 8 802이니까 6이네 2,6이네 a,b죠 그 옆하면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구 판별시 걸치지 말고 실근분리 우리 또 항상 제가 n3 아니면 리본에서도 항상 실근분리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면 아우 그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실근분리가 처음에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가리지 마세요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지저분하니까 안 해도 돼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요즘에 그렇죠 그런 거 항상 뒤통수 치면서 나오니까 할 거는 해야 됩니다 21번이었습니다 답은 12가 돼요 네 22번은 역시 개념이 중요했다 리본에서 정말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밑줄까지 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ft가 지금 연속이에요 연속 얘도 연속함수 1차함수니까 그럼 얜 연속이라고 얘가 연속이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얘가 미분이 가능하면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얘는 원래 미분이 가능한데 얘가 문제죠 얘가 절대값 많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절댓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딱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g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다 e에 넣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 e에 넣으면 얘는 0 되고 e에 넣으면 a가 지금 뭐야 양의 상수니까 e에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 0이 돼 그럼 g의 얼마 e에 넣으면 0인데 돼 3차함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래 그럼 g0은 0인 거잖아 g0은 0인 거야 그럼 벌써 이 절대값 안이 0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갖고 있는 애가 0하고 ea가 되는데 얘가 지금 3차함수야 최고차항계수가 1인 그럼 gx는 3차함수 이건데 지금 x도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ea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절대값 취해버리면 0에서도 문제가 되고 ea에서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2제곱 이상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x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얘는 그럼 얘는 얘가 자체적으로 살아나가야죠 도와줄 게 있는 애는 얘는 있지만 얘는 없으니까 그럼 gx가 끝났어 그럼 gx를 이렇게 잡아 그럼 끝났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ea고 a 양수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얘가 gx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의 절댓값 gx야 이것이 지금 인테그랄 ea 부터 x까지 a 빼기 t에 ft2니까 미분 더 할 건데 그럼 이거 잠깐 이제 hx라고 잡고 그럼 이제 여기다 hx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ea인데 이 hx는 gx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서는 그냥 나오니까 그냥 이 식이 나온 다음에 x를 곱하면 여기가 근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가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맨날 나오는 거 선생님이 그렸던 거 극소값 똑같은 거 여기 극대지점은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미분에서 0 되는 게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죠 0a2a로 그 다음에 gx가 음수인 부분은 음이 있는 상태에서 x를 곱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함수는 똑같은데 최고치항만 바뀐 거야 부호만 바뀐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4차 함수의 일부 얘도 이렇게 된 4차 함수의 일부 이렇게 된 게 지금 무슨 x냐면 hx죠 그쵸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요 늘 하던 거 h'x는 얼마가 돼요? x로 바뀌어 나오면 되니까 a-x에 fx죠 돼 그럼 얘가 이제 뿔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hx는 요거 요거라고 치면 미분계수가 0인 게 0과 a하고 2a니까 얘를 미분한 거는 지금 최고치항 개수가 어차피 1이었잖아요 1이니까 미분하면 4가 되고 4가 되고 요쪽이 얼마야? 0 a 2a를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가 x에 x-a에 x-2a 요건데 이제 뿔마가 있는 거고 각각 부분에서는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을 찾으면 fx는 그죠 이거 하나 약분 되는데 음량 처리가 되죠 얘에 지운 다음에 얘랑 얘만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fx는 뭐예요? 뿔마 뿔마 살죠 이거 지울 때 마이너스 생기니까 맞뿔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뿔마 4에 x에 x-2a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플러스가 어디가 마이너스냐만 검토하면 되는데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일 때는 즉 0보다 큰 이 부분일 때는 이 부분일 때는 얘가 양이면서 최고치항 개수가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마마 뿔이 되면서 적분하면서 뿔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가 마입니다 그러면 0이고 여기가 2에 2일 때 이쪽 부분에서 가 음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게 아니라 여긴 이거네 이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그쵸 그 다음에 반대쪽이 이제 이쪽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x네요 다했다 그 다음에 나 번에서는 또 합성 방정식이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리본에서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앤서에서도 제가 ffx 두세 문제 연속으로 냈어요 그래서 아니 합성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두 문제 나왔잖아 아까 몇 번도 그랬지 아까 아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기억이 안 나네 합성 어 앞부분이었는데 어 10번 10번도 그랬잖아 그래 이거야 그럼 여기서 gx 그려 gx 겉함수를 그려 겉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ea야 여기가 g고 여기다 f를 그려 f를 그리는데 이건 여기다 y를 그리는 거죠 여기다 y 그려 여기다 x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봐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ea 여기는 이제 축이 있으니까 a 이렇게 근데 근 개수가 네 개여야 되는데 네 개면은 얘가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게 0하고 ea잖아 얘가 0하고 ea를 y 값으로 가지면 되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옛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두 개는 같고 무조건 한 개는 같는데 총 네 개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올라와야죠 얘가 올라와 올라와 넘어가면 다섯 개가 돼 이렇게 돼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ea야 그럼 a, ea 그럼 여기가 a일 때 여기는 ea가 되는 거에요 그럼 얘가 음수 쪽인데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a 넣었을 때 ea니까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게 지금 ea가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되고 4a 제곱이 ea니까 a 약분하면 4a는 2 a는 2분의 1이 되겠네 a는 2분의 1 됐다 a는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 fx가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야 1이야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야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얼마야 fxdx야 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죠 네 여기는 또 6분의 0식을 쓰세요 그럼 6분의 4에 즉 3분의 2에 3분의 2에 1의 3제곱 그러니까 요거 그냥 3분의 2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한 번만 하면 돼 요것만 요거는 양수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4x의 제곱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4x 얘 적분하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4에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됐죠 그럼 결론이 자리가 없네 여기 그냥 늦게 0는 건 필요 없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3분의 4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2가 되고 3분의 2에다 3분의 4에다 2를 더하면 돼 3분의 2에다 3분의 4 더하면 6이니까 3분의 6이니까 2고 2에다 2 더하면 4하네 답은 4네 뭐 쉽게 구할 수 있네 22번 괜찮은데 늘 했던 거 준비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와 이게 연속일 때 이거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 미분 가능성인데 정말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미분 가능성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거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2번의 답은 4가 됩니다 6급 6급 11 5 stations 10 12 12 12 13 감사합니다.